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문다에 불법 숙박업수 운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투숙객의 명단을 확보했고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했답니다. 지금 문다에가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다에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즉 공중위생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서 문다에를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말이죠.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문다에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지수를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후 신원을 확인해서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말이죠.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어떻게 투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도 수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에어비앤비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치상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입니다. 서울경찰청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다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그리고 또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 에어비앤비도 수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 그리고 치상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청장 김봉식은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치상 부분인데 이것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치상을 적용할지 여부는 결국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거는 진단서나 또는 진료기록이나 상해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일 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의 경우이나 과정 내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이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사의 상해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지 거기에 결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마지막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말이죠.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해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지만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상해진단서 그다음에 의료소견서 이거를 확보하려 했는데 기사가 아마 그때 택시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뒤로는 협상을 하면서 문다혜가 돈을 주면 이런 것들을 발급받지 않고 돈을 안 주면 발급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급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발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발급은 못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문 씨와 지금 문다혜와 합의를 했는데도 왜 압수수색을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고 수사는 위험운전 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한 것이고 그거는 양형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위험운전 치상 여부는 이건 양형 여부가 아니라 이건 구성요건 부분 다시 말해서 위험운전 치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와 상관없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다혜에 대해서 추가 소환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한 것이죠. 다음에 교통사과 관련해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경찰청에서 전체의 경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도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다혜에 대해서 용산경찰서나 영등포경찰서에서 다시 소환을 할 것이냐라고 부르니까 아직까지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다혜는 말이죠. 지금 이것 말고도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이스타젯으로부터 지금 남편인 서창호 씨가 2억 2,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체제비를 받았고 또 교통비 등의 항공비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재인의 뇌물죄와 관련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주지검에서 몇 번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다혜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자 전주지검에서 이 문다혜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을 칠 수는 없지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참고인이 아니라 문다혜는 말이죠. 서창호와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이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강제 수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문다의 진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다에 대해서 지금 전주지검은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검에서는 조국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 서창호에 대해서도 저번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인은 소환을 했는데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등등 지금 여러 사람들 수사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로 문재인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다혜를 먼저 소환한 다음에 문재인의 뇌물죄를 전격적으로 의유를 해서 이제 문재인을 소환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문다혜 소식이 나왔는데요. 서울경찰청에서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속보를 내면서 지금 브리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문다혜의 불법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숙박업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다혜가 운영한 불법 숙박업소의 고객명단, 여기 투숙객명단을 확보했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다혜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 공중위생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세무조사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구청의 어떤 과태료 등 그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지금 교통사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찰은 말이죠. 이 상해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상을 갖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라든지 또는 의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경찰에서 문다혜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체를 적용할지 아니면 보통의 그냥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문다혜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다혜 지금 이런 범죄 혐의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도덕적 비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태국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경호까지 받으면서 거기서 갭투기를 해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했는지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다혜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출판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 엄마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 관본권 5천만 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자금의 일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이 갖고 있었든 또 김정숙이 갖고 있었든 비자금의 일부가 아닌지 이런 어떤 의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혜 갈 길이 뭡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문다혜에 대한 수사를 정확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